토론토 블루 제이스가 메이저리그 야구팬들, 특히 한국에서 온 팬들에게 흥미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유현진 선수와 그의 전 다저스팀 동료, 저스틴 터너를 영입하여 팀의 젊은 투수진과 타선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의 힘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 컴은 최근 토론토가 터너와 1년 계약에 1,300만 달러, 류현진과는 1,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두 선수의 영입은 팀의 확실한 신뢰와 경험을 가져다주며 계약 조건에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따른 약 150만 달러의 성과 관련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스틴 터너는 류현진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황금기를 이끈 주요 선수 중 하나로 한국 야구팬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2006년 신신의 티레즈에 의해 드래프트 된 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뉴욕 매치를 거치며 평범한 커리어를 거쳤지만 2014년 다저스에 합류한 이후 그의 경력은 화려하게 변모했습니다. 다저스에서 주전 3루수로 활약하며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올스타급 선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터너가 속한 동안 다저스는 7시즌 연속 우승을 포함해 8번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2020년에는 월드시리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MVP 투표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터너 타임 우르블린은 그의 클러치 능력은 동료들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터너와 작별할 때 다저스 구단이 보인 태도는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선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22 시즌 후 팀이 리빌딩을 선언하면서 다저스는 터너와의 옵션을 실행하지 않았고 터너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1년 1,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다저스 시절을 기리며 구단은 SNS를 통해 그가 팀에 있었던 시절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그의 다저스에서의 시간을 기념했습니다. 토론토 블루 제이스의 이번 영입은 팀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메이저리그에도 큰 관심사입니다. 류현진과 터너의 합류는 팀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동시에 팬들에게도 새로운 흥분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토론토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야구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 제이스와 류현진 그리고 저스틴 터너의 결합은 야구계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들의 합류는 단순히 경기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팀의 정신력과 경험치까지 상승시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스틴 터너는 그의 인기와 성과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LA 다저스 대표로서 토베르투 클레멘트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활동과 스포츠맨십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진정성과 헌신이 야구 커뮤니티 내외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류현진 역시 다저스의 황금기를 함께 이끈 주역 중 하나로 클레이튼 컷쇼와 함께 강력한 원투펀치를 형성하며 팀의 전력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2019년 시즌 성적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투수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4일 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며 그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토론토에서도 그와 터너의 노련한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토 블루 제이스가 지난 시즌 와일드 카드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것은 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타선과 마운드에서의 베테랑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터너의 영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팀의 3루수와 4번 타자 자리를 책임지며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토론토 팬들에게도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으며 팬들은 이미 두 베테랑 선수의 합류에 큰 흥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류현진과 터너가 토론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류현진의 이적 소식에 처음엔 아쉬움이 컸지만 이제는 두 선수가 어린 선수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기대가 크다. 이제 토론토 블루 제이스는 다가오는 시즌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팬들의 반응은 이들의 영입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